Hello there, it's some 쌤이에요. 자, 저번에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여러분이 정시를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한 영상이 좀 있었죠. 거기에 댓글이 많이 달리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받았어요. 그런데 초반에는 제가 내신이 요런 요런 데 저 정시 봐도 되나요? 아니면 저는 뭐 아예 자사고라서 정시 쪽을 가야 되는데 조언과 팁이 없을까요? 이런 댓글이 달리다가 최근 들어서 저는 N수생이에요. 아니면 뭐 정시 해봤는데 절고 쉬운 길 아니에요.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여러분 정확합니다. 정시는 정말 어려운 길이에요. 제가 그 영상을 올린 이유는 이런 이런 특정한 대학교일 경우에 내가 정시를 준비하는 것도 오히려 이득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만든 거지 정시야말로 내신이 망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느낌으로 만든 영상 아닙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정시가 왜 어려운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에요. 공부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 정시라는 시험은 사실 논리력을 키우는 시험이기 때문에 논리력이 뭐 암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게 뭐 단기간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서 꽤나 장기간의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재수생이겠죠. 재수생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재수를 시작한다고 해서 11월까지 재수를 쭉 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9개월 정도 재수를 한다고 보시면 되죠. 자, 9개월은 곱하기 30하면 며칠이죠? 270일이 되죠. 270일이 있는데 뭐 가족 행사도 있을 거고 정말 뭐 명절 때문에 쉬어야 되는 날도 있을 거고 이런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공부를 할 겁니다. 그쵸? 아무리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한 6.5일 정도를 공부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며칠이 나오느냐? 그러면 한 247일 정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247일 동안 재수생은 하루에 정말 최소한으로 공부해도 하루에 10시간 정도는 정시 준비를 한다고 보셔야 돼요. 24시간 중에 10시간이에요. 많은 시간 아니잖아요. 그래서 10시간 정도 공부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2470시간, 즉 약 한 2500시간 정도를 공부를 해야 정시를 준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도 사실 재수생이 정시 준비하는 만큼 여러분도 준비를 해줘야 비등비등한 경쟁이 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이건 너무 뻔한 사실이잖아요. 그쵸? 재수생은 2500시간 공부했는데 너는 500시간 공부해놓고 음, 난 재수생보다 정시 잘 볼 수 있겠어. 이러는 건 정말 도둑금심보죠. 그쵸?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1 때 난 학교 들어가자마자 정시 준비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1 들어가는 거 3월이고요. 그 다음에 고3 11월까지 보면 딱 1000일 정도로 봐요. 1000일 동안 2500시간을 공부해야 되는데 하루에 몇 시간이죠? 2.5시간입니다. 하루에 2.5시간을 매일매일 빠짐없이 정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아니냐고. 학교 공부 빼고 말이죠. 자, 그리고 고2가 돼서 어, 선생님 저 고1 내심 폭망했어요. 저 아무래도 정시가 맞나 봐요. 모유사 봤더니 점수가 좀 더 좋아서 정시가 맞나 봐요.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자, 고2입니다. 그럼 며칠 남았게요. 640일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럼 2500시간을 640일로 나눠보죠. 그러면 하루에 3.9시간, 즉 거의 4시간 정도를 정시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학교 몇 시에 끝나요? 5시 정도 끝나시죠? 그죠? 학원 가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8시, 9시까지는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일매일 하루에 4시간씩은 정시에 투자를 하셔야 고2 때 시작하시면 재수생과 같은 양의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고2까지 내신 봤는데 망했어요. 고3 때 이제 정시 한번 보시겠다. 자, 재수기생하고 똑같죠? 하루에 10시간 하셔야 됩니다. 학교 빼고 학원 빼고 하루에 10시간씩 매일매일 수능 보는 날까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정시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 도전하고 싶으시죠? 제가 말씀드린 시간 이하로 공부해서 어, 난 재수생보다 잘 볼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죠? 정시는 그렇게 해서 접근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찡끗! 자,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시간이에요. 아까 첫 번째 문제점이랑 연계가 되는 건데 하루가 24시간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공평하죠. 하지만 여러분,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는 공부만 하기 위한 곳인가요? 아닐걸요. 학교는 공부 이외에도 교우관계, 인성, 선후배관계, 리더십 이런 것들, 기타 등등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기관이에요. 그러면 이런 가치들을 잘 배양하기 위해서 어떤 동기부여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는 게 바로 생기부죠. 생기부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방금 제시된 그런 가치들을 위한 행동들을 약간 강제성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시면 뭐 독서, 동아리, 수행평가, 수학여행, 체험학습, 체육대회, 아니면 봉사, 뭐 아주 짧게는 반단합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시간은 학교에서 무조건 여러분에게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특히 여기서 뭐 수행평가 같은 거 한번 봅시다. 수행평가가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시죠? 근데 뭐 난 정신생이니까 난 안 할래. 괜찮아. 너만 망하면 되잖아. 그런데 실제로 조별과제 있다고 칩시다. 어떻게 안 해요? 그죠? 나 정신생이라 난 수행평가 신경 안 쓸 거야. 너네끼리 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거 돼요? 안 되잖아, 그쵸? 시간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리고 가장 시간을 많이 빼하는 건 내신입니다. 한 학기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3주 정도의 학습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쵸? 자, 그러면 중간고사의 3주, 기말고사의 3주. 2학기도 중간고사 3주, 기말고사 3주. 벌써 3개월이에요, 여러분. 3개월을 내신 준비하시는데 쓰셔야 된다고요. 정신생이니까 내신을 버리겠다? 자신 있어요? 사실 정시 중에서도 수능 100%인데도 있지만 내신을 보는 정시 전용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은 학원을 다 다닐 텐데 학원에서 내신 3주 전에 뭐예요? 내신 대비 하잖아요. 그때, 어, 선생님, 전 정시생이라 학원 안 나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같이 그냥 내신 공부하는 거지? 자, 그래서 1년에 무려 4분의 1 세 달을 내신에 뺏기게 됩니다. 실제로 이거는 왜 문제가 되냐면 수능 시험 문제와 내신 시험 문제가 약간 연계성이 있으면 이게 그나마 좀 보완이 되는 편인데 아시잖아요. 내신 문제는 정말 암기력을 거의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수능 완전 논리 문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신을 준비하는 그 세 달이 정시랑 연계가 많이 되진 않는 편입니다. 뀨! 자, 세 번째 문제점은 바로 멘탈입니다. 역시 두 번째 문제점과 연계가 있는데요. 정시를 준비하겠다라고 일반고에서 말씀을 하시면 대체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왜냐? 일반고 선생님들도 자신들이 가르치는 게 수능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건 사실 선생님 수업 안 듣고 그냥 혼자 공부할게요 라고 말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도 찍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애들한테도 얘는 왜 내신 준비 안 하고 계속 저런 것만 하지? 하고 본인 내신을 밑바닥을 치겠죠. 뭐 나는 정시준비생이니까 라고 위안은 갔지만 사실은 아닐걸요? 내 내신 점수 보면은 무조건 한숨 나올걸? 여러분만 그래요? 아니죠.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 그래 내 아들 딸은 이거 정시 준비한다니까 지금 이 내신은 뭐 버리고 가는 거겠지? 라고 마음 먹을 수 있을까요? 사실 엄청 불안하지만 내색은 안 하시고 계실 겁니다. 이걸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거 없을까? 당연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멘탈이 터지는 건 역시 3학년이에요. 3학년 됐어요. 정시가 정말 하루하루 D-Day 다가오는 게 느껴져요. 느껴지고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 볼 때마다 멘탈이 터집니다. 왜? 등급이 올라가면 너무 기분 좋았다가 모든 등급이 다 올라가진 않거든요. 하나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한없이 밑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6월에 재수생, 반수생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죠? 여러분, 지금 보는 모의고사 성적 아무것도 아니에요. 3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 성적이 진짜 성적입니다. 재수생이 포함된 성적. 그거 나왔을 때 여러분 등급 떨어지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정말 멘탈을 수습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8월쯤 되잖아요. 그럼 이미 3학년 1학기까지 해서 내신 성적이 산출이 돼요. 그러면 걔네들은 다 뭘 준비해요? 다 자신의 자기소개서나 독서 이런 걸 채워가면서 수시를 준비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 과정이 여러분 내신 준비보다 쉬울까 어려울까? 이건 쉬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반 인원이 30명이라고 칩시다. 그 중에 20명이 수시로 간대요. 반 분위기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난리가 납니다. 반 분위기 이렇게 흘러가요. 아무도 공부 안 해요, 정말. 그 속에서 여러분은 멘탈을 딱 잡고 난 정시생이야 하면서 귀마개하고 혼자 공부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애들 어때? 6개. 수시 쓰잖아. 그치? 수시 쓰고 막 어떤 애 붙었다고 좋아서 뛰어다니고 자기 제일 친한 친구가 6개 다 떨어졌다. 막 울고 있어. 이거 보고 있는 멘탈 괜찮을까? 진짜 난리가 납니다. 이런 걸 다 이겨내야 11월에 수능을 보고 우리는 정시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겁니다. 됐죠? 마! 자, 네 번째는 공부의 어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수능 시험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라는 건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공부 방법이 일반적으로 하는 공부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특히 혼자 공부하는 거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는 학원에 다니는 걸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원은 지금 거의 대부분 내신에 올인해 있어요. 왜냐? 대부분 학생들이 수시로 가니까. 그럼 정시를 특화한 학원이 있느냐? 있기에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은 인강에 쏠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인강을 본다 칩시다. 인강은 말이죠. 왜 프리패스라는 게 존재하는지 알아요? 왜 프리패스가 존재한다? 이거는 끝까지 듣는 학생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인강은 그만큼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인강을 듣고 정시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길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특히 인강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모르는 부분일 때 적극적으로 질문하기도 꽤나 어렵고 그리고 학원에서 물어본다고 치더라도 인강에서 배운 내용과 학원 선생님이 가르쳐준 내용이 상이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오는 괴리감 같은 거는 사실 본인이 정말 의지가 있어서 따로 찾아보고 공부하지 않는 한 메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부 방법 자체가 꽤나 어렵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수학, 영어는 그래도 학원이 많으니까 괜찮지 사회나 과학 같은 건 어때요? 학원 찾기도 쉽지가 않을걸? 그럼 내가 인강에만 의존을 한다. 질문할 수 있을까? 내가 그 과목을 100% 완성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나보다 훨씬 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내가 해놓은 결과물을 보고 음 넌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까지 하시면 정시가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수시는 높은 경쟁률이지만 공부가 쉽다. 하지만 정시는 낮은 경쟁률이지만 공부가 어렵다. 그냥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계기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굳은 결심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모의고사랑 내신 점수가 너무 격차가 심하다든지 이렇게 된 경우는 정말 마음 굳세게 먹고 달리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높은 점수를 받아야지 정도도 안 돼요. 난 이 대학에 이과를 꼭 갈 거야! 라는 마음까지 딱 잡아두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전 여러분이 어느 길을 선택을 하시던지 잘 해낼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더 좋은 대학교 가죠. 익크죠!